봄이 깊어가면서 옷차림도 한결 가벼워지고 있습니다. 오늘 울산의 낮 최고기온은 22도로 5월 초순만큼 포근하겠는데요. 다만 현재 기온은 12도로 아침과는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. 큰 일교차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. 이렇게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대기는 갈수록 건조해지고 있습니다. 어느 때보다 불조심 해주셔야 하는 시기고요. 또 오늘 울산은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에 달하겠습니다. 출근길의 대기질 정보 꼭 확인해주셔야겠습니다. 또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0.1mm 미만의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. 오늘 동남권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. 현재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10도 이상으로 올라와 있고요. 예상되는 낮 기온은 경주와 양산이 25도로 일부 지역은 포근함을 넘어서 약간 더운 곳도 있겠습니다. 오늘 바다의 물결은 남해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3.5미터까지 높게 일겠습니다.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고요. 내일은 낮 기온이 14도에 그치면서 오늘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